고맙습니다. 이건 고려가요, 고대가요죠. 고대가요에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핵심적인 것만 딱딱 찍고 쫙쫙쫙 넘어갈게요 자 고대가요고 일단 서정가요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서정가요 이게 이제 황조가도 그렇고 서정가요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했고 구지가도 나왔는데 구지가는 약간 집단요에 관련됐다고 하면 그러면 개인적인 서정시는 다 황조가도 있고 거기서 서정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무도화가도 있다라는 거 이런 고대가요의 약간의 특징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서정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거고 애상적, 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가요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어의 속성인 거야. 그런데 고전시가가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면 현대시는 꽃, 하늘, 금방 아는 일반어를 갖고 속성 들어가지만 고전시어는 일단 그 단어가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속성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게 뭐이시니까? 실솔대 외로운 실솔라면 얘가 귀뚜라미라는 걸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외로움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좀 다른 거야. 고전시어는. 현대시는 뭐예요? 현대시는 낙엽 하면 바로 외로움으로 넘어가. 이거 현대시어. 이 중간이 없어. 아니까. 이해됐지? 고전시어는? 얘가 뭐지? 이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을 조금 더 어려워한다는데 이것과 경험은 두 개 해야 돼. 어휘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에 대한 경험을 더하는 게 그게 고전 작품이 좀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상정태는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겠지. 자 가보자 한 번. 백수강부의 아내. 이마. 그 물을 건너지마오. 남편이겠죠. 남편. 이마.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걸. 말을 건넨다. 혹은 뭐 영탄법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귀여운 표현법에 속하는 거지. 그 물인데. 자 공무도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항상 이거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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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라는 시어가 세 가지가 나오지만 이 물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게 그러니까 물이라는 시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이 다 각자 다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물은 뭐겠니? 이별이고 그 물은 장애물인 거죠. 장애. 그 물을 건너지마오. 사랑. 장애물인데 왜냐하면 또 사랑. 사랑 또는 뭐죠? 사랑이야. 사랑. 왜냐하면 이 물의 속성을 알려면 얘들아 물의 속성을 알려면 얘를 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를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고 속성 이렇게 가는 거야. 건너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장애보다는 지우고 사랑이라고 써줘. 물은 건너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물은 끝내 그 물을 건넀네. 건넜으니까 이때 이때 물의 의미는 이별의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에 빠져 돌아가셨으니. 그러니까 죽음. 이별. 이런 속성이 있다. 하면서 두번째가 뭐냐면 공무도하가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에서 두번째가 뭐냐면 가시님을 어찌할꼬에서 체념. 체념적 태도 정도. 쉽지? 길게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사언절구라고 한다. 사언절구. 한시라고 하는 거야. 한역됐다라는 거고. 사언은 한자어가 네개라는 뜻이니까 사언이고 절구는 네줄이니까 절구인 거야. 알겠지? 이게 네줄이라 절구인 거야. 만약에 이게 여덟줄이면 뭐라고 한자냐? 한역에서. 그거는 율시라고 한다는 거. 그냥 상시적으로 안 하더라. 그러면 칠언율시도 있을 거고 사언율시도 있을 수 있고 사언절구, 사언율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건 그냥 내신형이야. 내신형 용어입니다. 됐니? 자, 위에 가 보자. 임의 죽음으로는 이별의 슬픔과 한. 죽음은 한. 치적과 절박한 심정을 직접적 표출했다. 직접적이라는 거. 간접적이 아니라는 거겠지?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당연하겠지? 맞니? 그 다음. 여기 한번 읽어보자. 예술에서 물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그러니까 어디겠니? 얘기는 이승과 저승은 어디니? 물을 건너셨네. 이 별. 물에 빠 돌아가시니. 여기 이 얘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겠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맞니? 같은 물이라고 해도 이승과 저승의 경계. 삶과 죽음. 정화. 깨끗하게 재생한다. 원천. 원형 상징이다. 이 물은 또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아. 원형 상징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자. 상징에는 세 가지가 있죠. 무슨 상징이 있지? 상징의 종류 세 가지. 이 용어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간다.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습적 상징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상징은 개인적 상징이라고 나올 수가 있단다. 그 중에 지금 나오는 물은 원형적 상징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물, 불 이런 것들이야. 하늘, 왠지 구석기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은 뭐겠어? 당연히 생명이고 죽음이며 정화며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원형적 상징인 거야. 그러니까 구석기인들부터 있었던 왠지 15만 년 전에도 느꼈을 만한 것들. 원형적. 태어날 때부터 원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관습적 상징의 가장 유명한 예시가 뭘까요? 관습적 상징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는 맨날 나왔던 거. 매난 국죽. 매난 국죽송. 매난 국죽송이 의미하는 관습적 상징은 다 뭐죠? 지, 조, 절, 개 이런 것들은 관습적으로 쌓인 상징인 거야.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면 십자가, 저 십자가는 저한테는 희생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럼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요. 이거는 무슨 적 상징일까? 개인적 상징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관습적으로 가고 있지요. 하지만 비둘기의 평화라는 건 원형, 구석기인들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원형적 상징은 약간 자연물 같은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여기 있는 물이 뭐다? 원형 상징이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상징의 세 가지 문법적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형적 상징이다. 이 물도 저승이다. 죽음이다 했으니 저거는 관습적 개인적 상징보다는 원형적 상징으로서 생각해주면 좋겠다. 됐습니까? 3과 중의 경계, 단절 이런 거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 있다. 일행의 물은 그것을 건너지지 않기로 하는 화자의 바람이라든지 사랑. 그 물을 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 혹은 사랑이 일행의 물이라는 것도 기억해주길 바란다. 다시 물, 바람, 사랑, 물, 이별 여기는 물, 죽음, 경계, 원형적 상징, 체념적 태도가 어찌 앓고 했으니까 적극적 의지가 없다. 체념의 반대말 의지는 전혀 없다. 극복 의지 없다. 이 정도가 공무도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가 아니라 여기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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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 화자는 아내고 시적 대상은 빠지는 남편 백수광부라는 거고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의 상황을 지켜본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여우에게 이의수를 주문 이런 것들이 옛날 얘기고 끝